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나이는 먹었는데 생각이 얄팍하고 굉장히 유치한 그런 할매 한마디로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나 주말에 일하냐? 안 해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냐? 안 한다니까. 너 주말에 일 안 하냐? 왜 이래 이거? 너만 걸렸어요? 원지. 자꾸 주말에 출근했냐고 물어보는 시모. 제목처럼 시모가 자꾸 주말에 출근했냐? 이걸 물어보는데요. 하... 그냥 무시를 하려고 해도 이제 너무 짜증이 나서요. 진짜 그지 같은데... 그렇기에 대처 방안을 좀 구해볼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글씁니다. 일단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결혼 6년차 30대 초중반 동갑내기 부부구요. 시모랑 시부랑 주말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다보면 아니 주말뿐만 아니야. 그냥 볼 때마다 자꾸 이런 질문을 해서 지금은 그냥 잘 안 봐요. 다만 두 집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주 만났던 그러니까 결혼 초반 약 3년 정도 그런 긴 시간이 있었고 고통이었죠.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유별나고 특히 입으로 똥을 싸는 시모라 지금은 거리를 둔지 꽤 됐어요. 2년 반 정도? 시가와 저희 집이 차로 10분 거리고 엄청 가깝죠. 가깝지만 최근 2년 넘게 한 5개월에 한번 볼까 말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상황이구요. 일단 저희 남편도 자기 부모들 특히 시모가 남보다 엄청나게 유별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기에 제 편을 들어주는데 그러다보니 저도 겨우 참고 사는거지요. 여하튼 이 시모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늘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에요. 꽁꽁아 우리 아들 너는 어이구 오늘도 일을 하고 왔겠구나 이러고 그런 뒤에 바로 저를 보면서 땡땡이는 오늘 일했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뇨 저는 주말에 출근 안해요 어머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 그지같은 대화가 볼 때마다 무한 반복이라는 거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로 만나잖아. 그럼 또 어김없이 먼저 아들한테 꽁꽁아 오늘 토요일인데 너는 일하고 왔니? 어 나 토요일도 일하는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어이구 주말에도 일하느라 고생이 참말로 많다. 이러면서 이번엔 역시나 또 저를 바라보며 그럼 땡땡이는 오늘 출근했고? 이러는데 저요 시어머니 이럴 때마다 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저는 토요일에 원래 회사 안 나가요. 나갔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갑니다. 항상 평일에만 출근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너는 출근을 안 하고 주말인데 집에만 있었다 이거네? 네 집에 있었습니다. 늘 이런 그지같은 대화의 반복인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안 해본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좀 과장해서 백번을 만났으면 백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로. 아니 이해가 안되는게 기억이 깜빡깜빡할 수 있는 80, 90대 노인에도 아니고 겨우 60대 초반이고 엄청 쌩쌩해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싸그리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바라기지. 어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보통 유별난게 아니라 소름이 도둘 지경입니다. 물론 왜 자꾸 저한테 이러는지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래서 더 그지같은거고 이젠 진짜 치가 떨릴 정도로 사람이 싫어요. 아니 심호도 눈치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잘 안보고 사는거 알텐데 이렇게 가끔 봐도 볼 때마다 이러는거 진짜 뭣 모르고 자주 보던 결혼 초반일 때랑 합치면요 지금까지 수십번도 넘어요. 진짜? 엎어버리고 싶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매번 수십번을 물어봐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건데 저희 남편은 직업특성상 토요일에도 항상 일을 합니다. 할 수 밖에 없죠. 이거 결혼하기 전부터 변함없이 8년 넘게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특히 총각시절에 남편이 본가에서 계속 심호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기에 이거는 하늘이 두쪽이라도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거에요. 제 말 이해되셨죠? 이게 고의라는겁니다 이거는. 까먹을 수가 없는거라고. 댓글 1번 아 교란할준말. 그런데 그 거지같은 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요. 뭐 평소 무난한 시험원이라면 그르르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쓴이가 딱 적어놨네. 젊고 유별나다고. 꺼리꺼리꺼리꺼리 자꾸 저러는 이유요? 뻔하잖아요 뭐.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고생만 했는데 니는 놀다왔네? 이거 아닙니까? 2번 다음에 또 저러잖아요? 그럼 엄청 진지하고 걱정되는 말투로 어머님 지금 그거 저한테 수십번째 물어보고 있는거에요. 이거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치매검사 한번 받으러 가요. 어머님처럼 젊은 나이에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아직 다행히 초기라면 약만 잘 먹어도 효과 좋다고 하니까 저랑 어서 대학병원에 같이 가봐요. 라고 하세요. 라고 하세요. 꿀꿀. 참고로 서울 순천향 대학병원 한남동 쪽에 있는거. 여기는요. 진료 의뢰서가 따로 없어도 신경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곳이니까 이거 이야기해주고 어머님을 위해 제가 미리 다 알아봤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저런 고약한 노친 애들은요. 그지같은 돌리까기 시전할 때 역으로 치매 걱정해주는 척이 진짜 왔다고 최고의 방어라고요. 아시겠죠? 댓글. 아 그리고 만약에 시모가 여기서 당황하고 나이가 되면 사람이 깜빡깜빡 할 수가 있지. 뭐 이딴 소리 해대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어머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 하면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라니까요. 저희 부모님들은 절대 안 그러세요. 어머님 혼자만 이러지. 이런 식으로 사람 속 팍팍 긁어주세요. 아니 누구는 뭐 긁을 줄 알아? 지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역지사지. 3번. 저기였으니 만약에 또 물어보면 네 오늘 일 나갔어요.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대꾸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난 너무 궁금한데. 댓글. 댓글. 그거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 시무도 맨날 일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방법인데. 그러면. 밥 못해먹지. 니들 다 사먹지. 이지랄. 4번. 그럼 쓴이도 시무 볼 때마다 대놓고 물어보세요. 어머님. 일은 구하셨어요? 요즘 그 나이 때 안 놀고 다들 일해요. 이렇게. 5번. 우리 시무도 일해가지고 지금 연 끄는 지 2년도 했습니다. 뭐 쓴이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겠지만 이거요. 우리 아들은 주말에 일하는데 너도 놀지 말고 주말에 밖에 나가가지고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너는 일도 안 하는데 왜 매번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같이 오냐. 이거예요. 즉 주말에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너 혼자라도 건너와라. 이겁니다. 며느리 혼자 자주 왔다 갔다 하길 바라는 거고. 지는 개쥐뿔 해준 것도 없이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그냥 그지같이 바라는 것만 오지게 많은 그런 사성이 썩은 노친네죠. 우리 시모처럼. 6번. 나도 진심으로 궁금하다. 저런 못된 시자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참고로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예전에 저희 집에 집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기 전까지 시모 혼자만 유독 반드시 꼭 우리 집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아니 아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폰이 있는데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주말의 경우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해대는 거야.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의도를 눈치 깠는데요. 아 지금 이 노인네가 우리들이 지만 쏙 빼놓고 어디 놀러 간 거 아닌가. 그거 감시하려고 이러는구나. 이래가지고 바로 집전화 없애버렸더니 이번엔 우리 애한테 너희들 지난 주말 어디 놀러 갔다 왔냐 어디 가봤냐 등등등 교묘하게 물어보는 거 보고 나 진짜 온놈에 소름받았잖아. 아 미친 우리 심어보는 줄 주말만 되면 전화를 걸고 나중에 짜증이 나서 잘 안 받았더니 우리 손주한테 폰을 사주자 폰 하나 사주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좋은 뜻이다 싶어가지고 사줬는데 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손주한테 전화를 거네. 너희 엄마 아빠 지금 마냐 이렇게. 7번 지금은 연 끊어버린 심어가 딱 저랬었고 그래서 나도 잘 아는 건데요. 쓴이가 거리를 도니까 더 돌려가고 꼽주고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들 왜 자주 안 오냐 이렇게 난리를 치든지 아니면 대놓고 물어보는 거라면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한 건데 저렇게 돌려가기를 해버리면 듣는 사람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우 여우같은 심어 이거는요 그냥 손절이 답이에요 고민할 가치도 없다고. 8번 연 끊은 우리 심어랑 똑같은 할매가 여기 또 있네. 주는 것 하나 없이 지 아들 돈 뜯어갈 궁리만 오지게 해대면서 덩달아 남의 집 귀한 자식인 며느리까지 지가 무슨 왕처럼 쥐락펴락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하려고 바락질 해대고. 하 진짜 저런 것들은 얼른 얼른 귀신이 좀 데려가면 좋겠다. 9번 우리 심어랑 똑같네요. 경상도 사람이고 되게 투박해 말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매번 만날 때마다 지금 일하냐 딱 이거 하나 물어봐요. 일을 하니까 네 어머님 일하죠 이러면 밥 못해 먹지 맨날 다 사 먹지 이딴 소리를 해. 진짜 어떻게든 고투리 잡겠다는 그 미친 의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니까. 혹시 그거 진짜 걱정돼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노 절대 아니에요. 아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네 이런 소리하고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럼 밥은? 아니 이게 걱정이야? 이게 걱정으로 보여요?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기를 하면 상대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마 그러겠죠? 그런 지능이니까 그런 지능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 이야 참 추하게 늙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다짐합시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